뇌가 끊임없이 같은 생각만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모두 빨리 말하는 상황에서 나만 생각을 반복하는 것처럼 느끼나요? 네, 오늘날 사람들이 압박감은 누구나 압도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시나요? 속도를 늦추고 플러그를 뽑고 좀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사실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재충전하고 재정비하려면 잠시 멈춰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라운팅 기법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이것은 화면에서 일시정지를 누르는 것과 같이 현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단한 연습입니다. 이제 5, 4, 3, 2, 1 연습으로 잠시 멈춰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눈을 감습니다. 제 목소리를 따라 3번에 걸쳐 호흡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 심호흡하여 배에 공기를 채워보겠습니다. 3, 2, 1을 세면서 숨을 참습니다. 숨을 내쉽니다. 이제 코로 다시 한번 심호흡하여 가슴에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제 카운트에 맞춰 3, 2, 1을 세고 입으로 내뱉습니다. 숨을 내쉬세요. 이제 다시 6을 세보겠습니다. 호흡하세요. 6, 5, 4, 3, 2, 1을 세면서 숨을 참습니다. 눈을 뜨세요. 이제 화면을 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마음에 드는 것 5가지를 고르세요. 색깔이 무엇인가요? 움직이고 있나요? 아니면 움직이지 않나요? 어떤 점이 마음에 드시나요? 이제 화면에서 눈을 떼고 주변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느껴지는 것 4개를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 방의 온도라든가 앉아있는 장소의 질감이라든가 옷에 섬유 같은 것들이 있죠. 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주변 세상을 만져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고 안전하며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볍게 호흡하세요. 이제 귀에 들리는 세 가지를 주목해 보세요. 이제 후각에 집중하세요. 코로 맞을 수 있는 세 가지를 주목해 보세요. 공기 냄새는 어떤가요? 그 냄새는 어디서 나나요? 일부러 의식하지 말고 그냥 느껴보세요. 이제 심호흡을 한 번 하세요. 숨을 들이쉬고 4 3 2 1을 셀 때까지 참습니다. 숨을 내쉬세요. 제 안내를 잘 따라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연습한 것을 실생활에 적용해보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라운딩 기법은 심하게 당황했을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기법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요? 그라운딩 기법은 집중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려면 긴장되시나요? 그라운딩 기법은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라운딩 기법은 바쁜 일상 속에서 나만의 평온한 오아시스 같은 존재입니다. 후일에도 뇌가 정체된 것처럼 느껴질 때에는 당신이 정지 버튼을 누를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숨을 고르고 주변을 둘러보세요.